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보이스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윤주입니다.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저도 지금 송년불꽃축제에 와있거든요. 몇 시간 후면 2019년이 다 가고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. 경자년 2020년이 밝아오는데요. 여러분들 2020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 보이스킨 김주와 김은주도 여러분 아낌없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햇빛 없는 거리에서 그대 그대 고통을 느껴보았나 그대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나 그대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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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